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포항 지진과 같이 큰 재난이 닥쳤는데도 정부는 지난 1년간 내진보강은 지자체의 몫이라며 국비 지원에는 인색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경산북도가 요청한 지진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지진 위험지대에 살고 있는 포항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경상북도에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한 도지사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안전예산 가운데는 지진 대응 시스템 보강을 위한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 사업 4억 원,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 구축 2억 5천만 원,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2억 원 등 지진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100% 도비이고 국비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정부는 경상북도가 내년에 요청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 예산 425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립지진방제연구원 설립 용역비 5억 원과 포항 국가방제교육공원 조성 용역비 3억 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난 예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내진 보강은 지자체의 몫이라며 정부가 예산 배정에 등을 돌리면서 지진 위험지대인 경북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2년 전보다 고작 2.5% 상승한 39.4%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포항 지진 1년을 맞아 91가구 208명의 이재민이 임시구호소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피해 보상액을 상향하고, 대피시설 확보와 재해 매뉴얼 정비, 공공건물 내진 보강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지진 발생 원인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포항시에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소재 기업 두 곳이 어제 포항시청에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일본 기업인 이비덴 그라파이트 코리아는 2020년까지 포항에 370억 원을 투자해 그라파이트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페사 그룹은 금속 재활용 기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포항에 200억 원을 투자해 산화 아연 공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의 3분기 영업이익이 5,33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수원은 정비를 마치고 정상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원전 이용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의 영향으로 1에서 3분기 단기 순 손실은 2,26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한수원이 울진 한울원전 1,2호기 예비 전동기를 75억 원이나 들여 구매했지만 하자로 5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수원은 75억 원을 계약한 예비 전동기가 잘못 제작돼 납품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A업체의 잔금을 모두 지급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야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한수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포항 제철소는 오늘까지 송도초등과 대도초등 등 지역 초등학생 21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포스코 주니어 공학교실을 엽니다. 포스코 주니어 공학교실은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유소년들에게 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씩 포항과 서울 광양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1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포항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전기차 313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포항시는 2011년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697대가 등록됐으며 내년까지 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출고 등록순으로 지급되며 1회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하는 2세대 전기차가 올해 출시돼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